많이 기다리셨죠, 여러분? 어머, 기다려. 울지 마요, 여러분. 저희가 왔잖아요. 우렁, 우렁. 네, 듣긴 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맞아요. 네. 저도요. 저도 실감이 안 나요.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네,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야, 가지 마. 아, 저... 갈게요. 아, 손 못 내. 네.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~~ ~~ ~~ ~~ ~~ ~~ 함께 한 소감이 어떠신지? 요쭤볼게요. 벌써 끝이에요? 귀여워. 귀여워. 오늘 되게 해. 끝이야. 끝. 끝. 우리가 선택한 말은